운동을 마치고 어디론가 향하는 주인공. 정기적으로 만나는 특별한 사람들이 있답니다. 이분들 누구신가요? 오늘 정무가 있거든요. 전국에서 철봉 운동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 좋아하는 사람들 모여가지고 오늘 함께 같이 운동을 하기로 했어요. 바로 주인공을 중심으로 전국 각지에서 모인 철봉 운동 애호가들이랍니다. 아니, 언제부터 철봉 운동이 이렇게 인기가 많아진 건가요? 아, 잘한다. 여기엔 SNS와 인터넷 카페를 통해 철봉 퍼포먼스를 널리 알린 그의 노력도 한몫에 했다는데요. 턱걸이처럼 똑같이 이렇게 올라와서 여기서 올라오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야. 대각선 뒤로 당기는 거야. 초보 회원에겐 친절한 조언도 아끼지 않습니다. 대각선 뒤로 당겨 올라야지 상체를 숙이면서 낄 수가 있어요. 개인 퍼포먼스, 개인 퍼포먼스. 와서 멋스럽게 할 수 있는 사람 그냥 턱걸이를 당겨도 돼요. 그냥 턱걸이를 당겨도 되고 그냥 하고 싶을 때 아무나 와서 먼저 이렇게 보여주면 돼. 알았죠? 이렇게 시작된 철봉 퍼포먼스. 잠시 감상하실까요? 여러 명이 함께하는 쇼까지? 이거 정말 아무데서나 볼 수 없는 광경인데.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철봉 운동. 큰 매력이 궁금해집니다. 잘 하다 보면 재밌고 용기가 생겨가지고 자신감도 생기기 때문에 다른 운동과는 좀 다른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제 몸이 변한 거를 저도 매일 거울 보고 느끼고 있어요. 성취감도 크고 몸이 많이들 멋있어졌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확인해 볼까요? 와우! 철봉 운동 해볼 만하네요. 이번엔 다 함께 연습 중인 퍼포먼스를 보여주겠다는데요. 실제로 사람들이 마네킹처럼 어떤 동작들을 하다가 멈춰있는 그 모습들을 단체로 합동 공연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MBC 파워 매거진 팀들을 위해서 선물을 한번 해드리려고요. 전 세계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마네킹 챌린지 퍼포먼스. 여러 사람이 한자리에 모여서 마네킹처럼 멈춰있는 장면을 연출하는 건데요. 파워 매거진을 위한 퍼포먼스. 잘 봤어요?